아무래도 보이스트롯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때 가장 그래도 이건 정말 경쟁상대다 느낀 그런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실 경쟁상대라기보다는 같이 무대를 하면서 정말 이 애한테는 폐를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 했던 게 김다연. 김다연? 김다연하고 같이 불렀던 무슨 사랑이라는 곡인데 이 노래를 부를 때 사실 저는 다연이라고 하고 싶죠. 그런데 제가 먼저 말을 못하고 다연이가 저한테 이모 저랑 같이 하실래요? 저한테 제안을 했을 때 저는 정말 세상 온 것을 다 얻은 느낌이었어요. 천국만마를 만난 느낌이죠. 김봉건 훈장의 딸? 네. 김봉건 씨가 저보다 두 살 어려요. 아 그래요? 다연이하고 그 무대를 꾸미는데 정말 이 아이한테 폐를 끼치기 싫어서 열심히 했어요. 춤도 되게 열심히 했고 지금 이렇게 그 무대를 봐도 정말 재미있게 재미있게 꾸몄던 것 같아요. 되게 기억에 남는 무대. 뭐 춤도 결승전에서 에일리랑 보여줄게 듀엣 무대 하셨는데 원곡가서 에일리에게 안 밀리던데요? 그 무대가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에일리가 음반 준비 때문에 바빠서 만나서 연습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에일리하고 하고 싶다고 제작진 얘기했고 에일리가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정말 한국이 최고의 디바잖아요. 이 디바의 가수에게 내가 민폐 끼칠까 봐 정말 노래도 열심히 따로 했고 춤도 열심히 따로 했는데 만났을 때 에일리가 저한테 되게 고맙다고 했어요. 이렇게 혼자서 연습을 많이 하고 올 줄 몰랐다고. 그래서 저 되게 안아주고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눈물이 왈칵했죠. 네. 정상진님 문희경님 드라마 작품마다 잘 보고 있어요. 김미애씨 목소리만 들었을 때 20대인 줄 알았는데 얼굴도 아름다우신데 목소리도 너무 아름답네요. 그리고 김송님씨 보이스트로 보면서 문희경씨 부르는 트롯에 반했어요. 연기문 연기 트롯이문 트롯. 끝이 어딘가요? 노래 연습을 하루에 얼만큼 연습했는지 연습하는지 궁금해요. 요즘에는 사실 노래 연습을 드라마 촬영 때문에 연습을 못하고요. 지금 K공부 드라마를 하시죠? 네네네. 지금 누가 뭐래도라는 저녁 1일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연습 때문에 아니 촬영 때문에 연습 못하고 보이스트로 때는 하루에 한 1시간 사실 너무 많이 하니까 목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대 조절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계속 많이 들어요. 그래요? 개인 미션으로 신... 그 뭐죠? 무슨 곡이죠? 신사랑 곡에? 네. 마지막에. 마지막에. 결승전 때 신사랑 곡에. 반응이 엄청났는데. 이날 사실 그때 눕송이라고 그러죠. 누워서 노래를 했어요. 누워서 노래하는 여가수는 한국에서 저희가 처음일 거예요. 그 무용수가 등을 저한테 내줬을 때 제가 거기 등에 기대해가지고 노래하면서 일어났는데 그게 되게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정의성 작곡가가 내 곡을 그럼 주겠다. 약속을 지켜서. 즉 이제 나온 거죠. 네. 이제 음원으로 나왔어요. 잘 가야 내 사랑이라고. 아 네네네. 너무 감사했죠. 이게 무슨 하늘에서 저한테 뚝 선물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 네네. 이게 탱고 리듬인가요? 네네. 한번 들어볼게요. 문희경님의 신곡. 잘 가야 내 사랑.